아사하라 효과는 2018년 7월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3년이 끌었죠. 왜 23년이 끌었냐면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하철 테러 사건 한 건이 아니에요.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 사건들이 다 마무리된 게 2018년 3월 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사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사형을 폐지 안 하면 인권이 낮고 선진국이 아니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하라는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고 4, 5개월 만에. 보통 그 정도 유예 기간은 주죠. 그래서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또 어떤 강력한 국가. 옴 진리교가 나오게 된 게 강력한 국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 전후 민주주의의 어떤 피전적인 산물이 나와. 아까 전후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우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런 강력한 국가를 요구하는 거죠. 언제 그런 게 등장합니까? 한신대진이 끝난 다음에 사회당 연합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민당 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유명한 일본의 평론가가 한신대진을 요약해 보면서 관동대진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관동대진 때와 비해서 두 가지가 일본에 없다. 굉장히 참 우리 입장에서는 까먹어 질 얘기지만 무엇을 얘기했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게 들어간 얘기입니다. 뭐가 두 가지가 없다고 했을까요? 군대가 없었고 황실이 없었다. 그때는 천황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맛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이쇼가 죽고 소화가 즉위하면서 새출발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가 없었다. 그다음에 군대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강력한 국가를 요구하는 거고 또 2011년 대지진 때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가 대처 잘못해서 무너져버리고 아베가 집권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구. 방향은 좀 달랐지만 옴 진리교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구를 또 받아먹고 출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 크고파들, 새형모,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같은 거 있죠. 일본에서 지금. 그리고 그게 우리 저 이형채 선생님이 오셔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었습니다만 일본 회의의 어떤 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런 게 모아지는 거라서 옴 진리교하고 새형모 이런 쪽하고가 좀 바닥으로 가면 비슷한 게 연결된다는 거고. 2018년 7월 6일에 23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시끄러운 게 뭐냐면 그 유해를 얼로 주느냐. 그런데 이시아라가 아사하라가 자기 주권은 네이째 딸한테 줘라 그러는데 네이째 딸은 일찍이 아버지하고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족들은 그 쓸 리가 없다.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데 아사하라의 네이째 딸은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을 하면서 피해자들께 정말 머릿속에서 사죄한다고 했고 또 신자들은 유골을 신격화하려고 하는.